음악 유장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신 천재 자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1300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문제가 실제로는 더 넘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넘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모자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1400재로 하지 않고 1300재로 이름을 붙였어요 천재 하면은 발음하기가 편한데 1300재 하니까 발음하기가 영 좀 불편하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이 1300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고득점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학습을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다 효율적으로 이 1300재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방법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분명히 우리 이제 두 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두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점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뭐 5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7,80점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60점, 70점 되시는 분들은 80점 중반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작업을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1300재 강의는 개리직 2021년도 개리직 시험 대비로 전용 강좌로 진행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군무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제 군무원과 개리직을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청을 하셔서 강의를 열어드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개리직 전용 강좌이기 때문에 개리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군무원은 군무원 시험에 맞춰서 또 새로운 컨텐츠로 제가 문제풀이 강좌 제작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군무원 전용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개리직 전용으로 진행되는 강좌라고 하는 것을 군무원 수강하고 계신 분들 양해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내용은 같지만 그러나 이번 시험에 출제될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또 개리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군무원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걱정 마세요 군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군무원 시험에 맞게 또 제가 컨텐츠 제작해서 그때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때 함께 하자고요 아 일단 이 강좌는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러분이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잠깐 쉬어야 되니까 아 매일 9시부터 생중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생중계로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1부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답변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플립러닝은 온라인으로 보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이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자 그러한 개념인데 우리는 반대로 여러분들은 댁에서 자 미리 이제 이 시험지를 올려드렸는데 매일 이걸 파일을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 교재가 아직 인쇄돼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당분간만 파일을 올려드릴 거니까 아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푸시고 자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 부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끼리 좀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어느 부분들을 어려워들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잘 파악을 해야 그것을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릴 거예요 우리 강의실 안에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시판이고 그리고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오픈 스터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오픈 스터디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을 서로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자 이 오픈 스터디 공간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픈 스터디 공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뭐 답변이 달리든 안 달리든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웬만한 글이든 다 읽어볼 겁니다 강의하기 전에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반드시 문제를 일단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강의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문제 다 안 풀어드립니다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기출 해설 강좌까지는 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천재가 진행되는 시험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은 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에게 요청을 하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건 효율성이 있는 거지 주구장창 강의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강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가끔 이렇게 질문 보면 너무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든 다 그냥 다 설명해주고 질문도 그래요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에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질문을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건 제가 푸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해설 들으면 그렇구나 끄떡끄떡하고 넘어가시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강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이끌어드렸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라는 걸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에요 그 많은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재는 기출문제를 기반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기타 시험들의 기출문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에 기출된 기출문제들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짜짓기에서 변형해서 만들어낸 문제들이고 제가 욕심을 많이 줄였어요 이전에는 이것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거 출제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범위가 자꾸 늘어나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 결국 출제되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학습하시는 여러분들만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 이번 이 천삼백제 안에는 우리 시험문제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 그러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출제됐던 우리 핸드북에서 다 풀어봤던 그러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놓치는 부분이 어디였는지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왜 이 문제만 나오면 계속 틀리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거의 기반 베이스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를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곳이 어디며 어디를 더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야만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강의만 계속 보고 있는다고 절대 점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기출 해설 과정까지는 분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시험 문제를 푸는 실전 연습이에요 분석은 저와 함께 하셨죠? 그럼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린 걸 보고 아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요게 핵심이구나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기출 해설 강좌에서 공부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직접 적용해서 응용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러면 연동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제가 연관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유상통 정규 이론서 몇 페이지의 내용이 있다 유상통 기출 핸드북 몇 페이지의 비슷한 기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표기해드렸으니까 자 어 이거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 어 이거 내용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관된 내용들을 찾으셔서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한 시행착오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감히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보셔야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강자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함께 가급적이면 생중계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죠 매일 학원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시간도 일부러 저녁 시간대로 잡았어요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개개인별로 어떻게 제가 사정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서 일방적으로 그냥 9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9시부터 약 1시간 정도 한 60분에서 70분 정도는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은 더 프리한 강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오랜만에 쉬었다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생중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너그러이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본 강좌가 진행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실로 오셔서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공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강의실로 들어오셔서 1300제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빨간 버튼 보셨죠 그죠? 자 그 빨간 버튼을 시간 됐을 때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강좌 준비 아마 영상이 나올 거고 9시 정각 딱 되면 강의가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강좌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시려면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이 채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지금 컴퓨터에 로그인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꼭 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어요 또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너무 여러분들 산만해서는 안 돼요 유수는 열심히 여기서 강의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끼리 끌끌끌끌하고 채팅하고 웃고 있고 이러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외로워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오프라인 학원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개리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상공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해보자 그런 의미로 또 생중계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녹화된 강좌만 너무 보시면 요즘 시대가 또 언택트 시대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대신에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채팅창을 거의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강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2부에서 여러분들 질문 답변 또는 뭐 사소한 이야기도 하면서 2부는 편안하게 강의를 강의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Q&A 시간을 가질 테니까 1부 강의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어수선하지 않게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십사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교재가 이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교재가 도착하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처음 교재 도착해서 발송이 되면은 한 권만 먼저 갈 거예요. 1권과 2권으로 그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까지 1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과목 버튼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직 2권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1권이 여러분들께 발송이 될 겁니다.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왜 또 책 시켰는데 한 권밖에 안 왔냐고 또 막 항의 전화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OT 보시고 항의 전화하셔봤자 소용없어요. 곧 나오는 대로 그거는 자동으로 교재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보내드리게 될 거니까 먼저 1권만 먼저 받고 학습 진행하시다 보면 2권도 도착되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공지를 별도로 해드릴 테니까 교재 한 권밖에 안 왔다고 또 항의 전화하시지 마시고요.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 핸드북하고 똑같이 유형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천재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 뒤섞어서 했었는데 그러면 학습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형별로 묶어서 핸드북과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 섹션 01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시스템입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유형별로 기출문제들을 함께 응용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거니까 아마 지금 진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분들도 같이 따라오시면서 병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항상 강조드리지만 컴퓨터 일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천재 강의 듣고 저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한 복습 1시간 정도? 이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컴퓨터 일반 시간 잡으시고 이제는 한국사하고 우금 쪽에 매진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 일반은 천재. 천재 이거 복습하시는데 문제 푸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천재 들어오시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문제 푸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천재 같이 하시고 그리고 한 15분, 20분이면 복습할 수 있어요. 복습하시고 기출문제 한 3, 40분 정도 보시고 이런 정도 하루에 한 3, 4시간 맞나?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시간 정도만 할당하시고 나머지는 한국사 우금 쪽으로 최대한 할당을 하셔서 한국사 우금 쪽에서 일단 고득점을 노리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러나 컴퓨터 일반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세 과목은 항상 시간 배분을 하셔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담보 말씀드립니다. 이 천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 자꾸 놓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냥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련된 내용들 다 연동돼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정규 이론서도 찾아보고 필요하면 기초 이론 강자도 찾아보시고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셔야만 그래야만 효율이 있지. 그냥 틀렸네. 왜 자꾸 틀리지? 답이 이거구나. 넘어가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틀린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셔서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재 마지막 부분에서는 10회분 모의고사가 수록이 되어 있어서 쭉 유형별로 다 묶어서 본 이후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뒤섞인 문제들을 마지막에 저와 함께 풀면서 총정리를 할 거고요. 천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실전원격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전원격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대체적으로 안내해드릴 내용들은 쭉 안내를 대부분 해드렸어요. 강의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OT 자료를 받아보시면 2008년부터 2019년도 개리지 기출문제를 우리 교재에 맞추어서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지 정리해드린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시험장 가실 때까지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항상 찍어드리죠.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죠? 실전원격 모의고사 이런 거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데 그냥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분석표를 잘 보시면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실 수 있어요. 일단 개리지 기에서 중점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쭉 내려서 보시다 보면 안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개리지 기에서 집중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인터롭트 관련된 부분들도 인터롭트 계속 세 번 연속으로 출제가 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해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또 역시 출제될 확률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2019년도 때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르노맵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2019년도 시험 대비 때 제가 카르노맵 나올 확률 높다고 해서 카르노맵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르노맵이 나왔잖아요. 2019년도에? 물론 드럽게 어렵게 나왔지만 그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었죠? 리스크 프로세서 CPU 어디 있어요? CPU 보시면 중앙처리장치의 시스크 리스크 방식 이거 안 나와서 중앙처리장치 시스크 리스크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제가 계속 시스크 리스크 엄청나게 풀어들었잖아요. 시스크 리스크 출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2019년도에 시스크 리스크 방식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이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안 나온다 그러면 또 괜히 그랬다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다. 따라서 시스크 리스크 나 시스크 리스크 다 외웠는데 달달달 외웠는데 나오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아쉽겠지만 또 모르는 거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적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물론 우리 1300제에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음 이제 몇 번까지 다음 시간에 풀 거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보시라. 그냥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라. 집중적으로 막 이건 나올 겁니다. 라고 막 제가 강조드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시스크 리스크 같은 거. 카르노맵 나왔어요. 물론 카르노맵 이런 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2019년도 게리지 기출문제 해설 안 해주십니까? 라고 자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해드립니다. 문제 쓰레기 문제를 뭐 하려고 풀어요. 그 푸실 필요도 없고 대신에 무엇이 출제됐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이 출제됐는지 그러면 그 연관된 게 연이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어요. 그런데 게리지 근 특성상 요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나 인터럽트 우선순위 관련된 문제가 세 번 연속 주르륵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조금 뜸했죠. 그럼 이번 시험에 확률 높은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를 드리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카르노맵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어디서 출제가 됐어요. 20번으로 컴파일 과정 링크와 노더 보세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링크 노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 번역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게리지그에서 출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출제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언어 번역 과정 출제될 확률 높다라고 계속 이전 2019년도 때 제가 강조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언어 번역 과정 얘기가 안 나왔네 아직까지 또. 프로세스가 나왔구나. 스레드와 프로세스 나왔어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빼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프로세스가 안 나와요. 그건 아니지만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특징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2019년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은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 자료를 잘 프린트해서 두시고 항상 여러분 옆에 두시고 공부할 때 이걸 참조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착상태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됐고요. 디스크 공간 할당 관련해서 생뚱맞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고 해서 비동기 전송 방식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이것을 잘 프린트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잘 참조하셔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스키마나 이러한 부분들 뻥 뚫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출제 확률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 진행하면서 저도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계속 보시면서 아 이 부분 나왔구나 이 부분 안 나왔구나 아 이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네? 그럼 또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잘 프린트해 두시고 잘 보관해 두시고 계속적으로 참조를 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안내해 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이게 공부를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제 안 풀고 그냥 강의만 듣고 아 그런 거구나 백날 고개 끄덕끄덕 해봐야 여러분 것이 된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꾸 틀리는 거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풀 필요한 모의고사 좀 제발 풀지 마시고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세요. 맨 쓸데없는 시중에 모의고사 그 불필요한 문제들 그거 풀고 어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아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배웠죠. 괜히 그런 것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 천재를 가지고 계속 문제 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고 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셔야 되겠고 절대 틀리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아니 지금 문제 수술 다 잘 풀리고 뭐 그냥 정답 다 보이고 그러면 당장 시험장 가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장 가는 그날은 3월입니다. 3월 20일이잖아요. 그날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정도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아 이런 거구나 맛 정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 연습을 1300제를 통해서 1300개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세요. 1300개의 문제 그리고 그 많은 기출 문제들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는데 합격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물론 시험장에서 또 막 돌발 문제 이상한 거 막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틀리는 거니까 맞추어야 될 걸 정확히 맞추어서 컴퓨터 일반 합격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우금이나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고육점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 합격자분들이 그렇게 합격을 하시더라.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합격 점수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우금 한국사 집중하시면서 컴퓨터 일반은 1300제 따라오시면서 기출 계속 반복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불필요한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험은 꼭 보시라는 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운 좋아서 나는 진짜 합격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운 좋아서 붙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시험을 봐야 가능한 거지. 시험도 안 보고 운 좋게 붙길 바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서울 경인 지역 계신 분들 너무 인원 적게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알고 있고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 어쩌겠어요. 이 경정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러려면 힘든 고통의 시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일 9시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매일 이제 3월 20일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의 단임이 될 겁니다. 담임. 단임이에요? 단임이에요. 이럴 땐 단임이죠. 여러분의 단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릴 테니까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